네 골든 디스크 시상식 굿윌 스타상 수상자는 시앤블루 축하드립니다 시앤블루는 아프리카에 시앤블루 학교를 설립하며 국제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올해 나눔스타로 수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과 트로피를 전달 받았는데요 시앤블루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수상소감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저희가 시앤블루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학교를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상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늘 힘드실 때마다 저희 음악을 듣고 많이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